doctors 뭐야 나 러 envie eraser 아니 내가 사 لم 사라질네요 미쳤나 am I hurt? or no one hurt? Surprising. 깜짝 놀랐네. 기막힌 타이밍. 카메라를 켰는데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다행히도 아무도 안 다친 상황. 아무튼 오늘도 세부로 출근하는 한국매형가 처남 인봇. 세부시티에 있는 콘도를 잠깐 손본 뒤에 고양이 콩지의 출산에 필요한 물건 몇가지를 사려고 한다. 사실 한국매형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처남이 쉴 때면 항상 데리고 다닌다. 처남의 아들과 부인은 다바오에 있기 때문에 처남이 쉬는 날에 하는 거라곤 방에서 핸드폰을 보거나 삼촌댁에 있는 사촌이랑 술을 마시는 것 밖에 없다. 어차피 세부에 돈을 벌러온 이상 잠시라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 일당이라도 챙겨주고 싶은게 한국매형의 마음이다. 청소기는 없나? 코리안 서플러스? 응. 코리안 서플러스. 아, 코리안 서플러스? 응. 뭐야 이거. 청소기가 있긴 한데. 먼지 따로. 먼지 따로. 먼지 따로. 아이, 콘도 청소할 때 집에 있는 청소기는 너무 커가지고 들고 왔다갔다 하기도 뭐하고 콘도에 놓기도 뭐해서 그래서 아예 거기 콘도에 이건 하나 갖다 놓으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이 없네. 앞에 부분이 없네. 호스 봐, 호스. 호스 나아? 호스 나아? 근데 핸드폰이 어디 있어? 원파이브. 원파이브? 여기 이제 지인분께서 하시는 한국 중고 물품점인데 물건들이 또 새로 좀 들어왔네요. 냉장고도 많이 들어왔어. 아, 여기 종류가 많다. Let's try to find. This one is, 삼성, 삼성 브랜드. Let's try to find. 아, maybe not this one. Not this one. Other one, maybe. 와, 잔뜩 있네요. 청소기는 LG 것도 괜찮은데. Let's see. 하고 볼까. LG Psyking이구나. Psyking. 와, 거미줄 친 거 봐요. 필리핀에서는 이러한 청소기가 엄청 비싸요. 잘 팔지도 않고, 제품들도 다 어중간한 진짜 무슨 중국 저기 뒷골목에서 만든 것 같은 퀄리티도 안 좋고 한데 이 코드 꼽는 청소기는 삼성이랑 LG가 좋은 거 같아요. Which one is ON? How to turn on? 원래 스위치가 없냐? 원래 보통 스위치가 여기 있는데? This is for cable. No, this is for cable. Maybe not this one. Maybe wrong. Maybe wrong. 머물찾기야, 뭐야? 꼽게 왔잖아요? 아니. thinks it's fast. ita LG랑 동양매직이랑 섞였네. 믹스 믹스. LG, and then this one is magic. 다른 브랜드. 본체는 LG, 노즐은 동양매직. 한국의 두 브랜드가 섞였다. 내 핸드. 좋아 좋아. 스트롱이야. 스트롱.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리버스. 알겠지? 아이씨. 아 이렇게 하는거야. 돌려보려고 했더니. 아까 거기 직원들이 저거 청소통을 무청소 해가지고. 말려야 돼서 켜볼 수가 없네. 아무튼 아까 되는거 확인했으니까. 괜찮게 잘 산거 같아. 이 한국 청소기들 장점이. 이 안에 먼지 봉투라고 하죠. 먼지 봉투 교환이 필요 없어서. 그게 좋아요. 필리핀에서 파는 것들은 업소형. 먼지 봉투 갈아야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더 늦는데. 한국가정형은 이제 그런게 없어서 좋습니다. 안그릴까? 안그릴까? 안그릴? 렛츠 잇. 지금은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추가로 올릴 사진을 찍으러. 좀 돌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가는 김에 찍고 있는건데. 사진찍다가 괜찮은 곳 있으면. 거기서 먹어야 되겠어요. 거기서 먹어야 되겠어요. 포켓볼? 리틀 할 줄 알아? 이곳은 유명한 곳이야. 파이플라인. 포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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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오늘은 여기 포켓볼 치는거 구경하면서. 여기서 대충 때우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또 41분. 솔직히 자기도 가서 더 끓는다. 포켓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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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하다 진짜.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테이블이. 맥주는 그냥 맥주대로 심지어 저희 오른쪽 테이블은 베틸러를 그냥 깔아놓은 맛이야 아 나시지? 나 스트레스는 없지? 응? 나 스트레스는 없지? 나 스트레스는 없지? 네 아 아, 아 러브 샷 하하하하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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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커플이구만? 아 매니 커플이 이게 혜리네 혜 뭐야? 커플 왜 이렇게 많아? 아직까지 안 자요? 까니 까니? 언니는 자는데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재까소피카니 뭐예요? 박스 박스예요? 얼굴이 있는 박스군요? 응 레이디박스 아 무당벌레예요? 레이디박스 남편 유튜브 아 유튜브에 레이디박스 무당벌레 언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왜 안 잤어요? 아 그래요? 뇌가 쬐까니를 자지 말라 그래요? 네 아 쬐까니의 뇌가 놀고 싶다는군요? 잠을 자야지 잠을 자야지 페르티뜨가 와서 쬐까니 이를 빼고 새 이를 주는 거예요 아빠를 살살 녹이는 쬐까니의 웃음소리 어느덧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같나? 아빠를 살살 녹이는 쬐까니의 웃음소리 아 하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